우리도 인지하고 있어 허세었다는 것 어우 변태스러워 철냄새 날텐데 미국사람들 저런거 좋아하나봐 그런가봐 저런 하드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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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자 안해도 보는 맛이 있다고? 계속 찌면 그렇지도 않아 계속 찌면 그렇지도 않아 이기별로스를 보여드리게 할텐데 못 보여드리고 있네 좋아 던지다 꽤 괜찮은데? 오 다행이다 끊긴 줄 알았어 와 이거 자기도 걸려놓는다 글쎄 아 내가 어디있는데? 화면상에 있지 화면상에 오 진짜 진짜 쓰시자마자 우리가 맞아왔네요 이기기 위에서 고르는 캐릭터구만 이기기 위에서 고르는 캐릭터구만 이기기 위에서 고르는 캐릭터구만 아 근데 저런 캐릭터 싫어 칼 지드라는 이중에서 아 저거 진짜 짜증나네 아 저거 진짜 짜증나네 오호 어 지겠다 오케이 아우 힘들기겠다 설마 양보고 나라는거 아니지? 몰라 내가 양처럼 좀 순하게 생기긴 했지 내 얼굴이 말도 안되는 소리 뭐가 양처럼 순하게 생기긴 했지 내 얼굴이 양처럼 순하게 생기긴 했지 내 얼굴이 양처럼 순하게 생기긴 했지 내 얼굴이 양처럼 순하게 생기긴 했지 내 양이 성격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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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얼마나 빨려있지 아 요분 스팟 진짜 멋있다 괜찮다 어 오 안돼 안돼 오케 킹오브 남으면 부럽게 먹겠다 진짜 이거는 비교되면서 이거랑 비교되면 지금도 욕 먹고 있지만 서로다리 정말 섹시하지 나 이기는 아 아 아 지는건가 면배 3대 열심히해서 레벨 올렸을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해야 돼 열심히 해서 올렸을 수도 있어 아 세이빙 맞아요 세이빙은 뭐예요? 스파4에 있어 이렇게 막으면 뭔가 채워지는 거 같지? 방어 동작 없이 그냥 바로 줏을 한 벌 못 잡으러 가는 거라서 아까 미카처럼 아 그렇구나 살짝 기부는 자세인데 그러니까 슈퍼하머 같은 게 있는 거구나 피는 다는데 경지가 없는 기술이 있구나 라운드 2 잘 쓰는 기계 없어지고 계시는데 크리스마트 같은 게 생겨 원래 슈퍼하머는 아예 없으면 원래 그래도 캐릭터 중에 한 명쯤은 슈퍼하머 캐릭터가 제일 중요해 저 2개 장제프? 장제프 아 이거 좋은데 파동권 이렇게 날아가서 궤도가 이렇게 날아가서 궤도가 이렇게 날아가서 궤도가 어 달린다 너 기술을 안 쓰면 달리는구나 어? 야 질고 봤는데 질고 봤는데 질고 봤는데 딱 마이크 잡으면 뭐지 경지가 안 생기고 피 달고 다시 차고 전혀 쓸데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맞아 전혀 쓸데가 없어 아 마이크 차지 후에 던지면 KO라고 아 차지할수록 세지는구나 아 그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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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구나 아아 어떻게 차지할까 맞아 그럼 맞지 아아 그것도 따로 팔겠지 그렇지 옷도 있겠지 어 이런 게임에 옷이 없으면 전장에서 스파가 저거 옥상사를 옥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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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주리 좋아해요 주리가 약간 스파보다는 킹오브 지킬 어 약간 킹오브 지킬 어 약간 킹오브 지킬 킹오브 지킬 킹오브 지킬 킹오브 지킬 킹오브 만드시는 분들 이거 약간 범고만들어 이런 그래픽을 표현할 수 능력이 안 돼 어 하고 싶어도 못해 진짜요? 전혀 안 닮았을던데 쟤 흠 아 이게 숱노수 fil akti worm 맞아 눈매가 약간 고양이 눈매처럼 이렇게 되어있잖아 한예슬같아 진짜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좀 더 날카로운 한예슬 아무래도 악열리다 보니까 오우와 오 멋있다 강릉 역시 막, 역시 막 나 근데 이거 볼때마다 자꾸 저거 생각나 옛날에 나왔던, 비디오로 나왔던 스테이처바이트가 생각나 스윙 날라다니던거 오 이겼어, 진짜인줄 알았는데 오 이겼어? 레이프 2000인데 이거 아 그래도 발전이 되게 확실히 엄청나 좋다 오 좋아 잘 들어와 괜찮아 3연승 가잖아? 그럼 쳐 맞아 내 한계야 3연승 이상 가본적이 없어 내 한계야 한계 3연승이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공표도 할 수 있어 10연승 가면 어? 게임 끝 뭐지 오늘 방송 끕니다 못가 이래도 못가 절대 못가 잘할 것 같아 어 한국인이시네? 어 진짜? 근데 질 것 같아 어 보통 한국인 만나면 보통 100점 100패에요 엄청 잘하셔 잘하는 사람 아니면 안해 엄청 잘하셔 엄청 한국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게임 아니면 안해 그치 뭐야 랭컨은 안해 진짜 잘하자 어 아닌가 아니 몰라 몰라 이기네 근데 또 질순 있어 방식은 금물이야 오 나 이거 너무 너무 이쁘게 차는거 같아 저 발차기 너무 어 죽였다 야 아 역가드 야 그러니까 구석에 몰리면 안 돼 이런 게임에서 구석에 몰린다는 거 찐이야 한 방 한 방이 너무 써요 데미지가 너무 좋아 탁탁하고 바로 그거 했는데 거기서 또 쓰면은 바로 맞습니까? 내가 아까 이거에 놀랐다고 했거든 맞아 이거에 당해서 그냥 놓았거든 당당 당당 진짜 못낙당하네 류는 기술 안쓰는게 더 큰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냥 발차기는 좋지 이걸로 싸우는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아쉬웠어 아쉬웠어 이제 안걸리네? 이제 안걸려 꼼꼼서 알았어 알았어 에이 재미있는 반면 안되는데? 오 됐다 아 자람이 이기나? 야야야 기다려 기다려 지르고 보지마 지르고 보면 안되는거 알지? 야 이기겠어 이기겠어 야 4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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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4승 됐다 어휴 아 태블릿이 안좋아하는데 니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뭔데 도대체 없어 없어 다 타다 다 싫어 다 싫어 만나면 다 골치 아파 이거 어디 국가니 이거? 저거 러시아 아니야? 러시아 안가져가? 러시아 국가 러시아 국가 러시아 국기 러시아 국기잖아 이기면은 태블릿이 오는거 아니겠지? 잘하시는거 같아 그래 지댔다고? 진짜 잘해 야 진짜 잘해 장난아니야 손도 못대겠어 야 뭐 암흑동원 사는데 넌? 그렇게 잘한 사람 만나면 캐릭터 잘한 사람 만나면 정신이 없어서 아야야야야 아아 한 번 봐주겠지? 다 죽였지 한 번 봐주겠지? 지금 4연승제라고 한 번만 더 가면 5연승이란 말이야 오 이거 좋다 얘도 걸려 이탈에서 바로 파악했네 잘하긴 하는데 약간 미스한데 약간 지르는 스타일인데 야 지르는 것만 잘 막으면 되겠어 아우 너무 정신이 없어 강치형들 너무 잘해 아우 제발 제발 용호팔려를 위기다 오우 어 튕겼어? 아니 끊겼잖아 아아 이경이 상관없다고 나 그냥 진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업만 하세요 안될거니까 이기질 못 할 거 같애 지금 느낌이 안 좋아졌어 어 춥니다 오 이길 수 있을 거 같애 야 한일전이야 이거 치면 안돼 치면 욕 먹어 한일전이야 치면 욕 먹어 야 이거 지면은 어 매국노야 매국노 매국노란 약 한 번 이겼는데 그래도 안 돼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겼는데 이거 못해 못해 아저씨야 아저씨야 지금 퇴근 퇴근하고 온 아저씨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 이거 스파투네 스파투 이길 수 있어 나랑 비슷한 실력이야 잘하실 것 같은데 같이 키하나 보고 계신가 기술 어떻게 여기서 지면 매국노 여기서 지면 매국노라고 안 돼 안 돼 맞지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네 무승부는 패가 아니네 여기서 지나네 여기서 이기면 5연승이야 5연승이야 기적이 5연승 기적이 5연승 아우 저거 진짜 좋아요와 좋아요 기규요 기규 아우. 아무 Tribal 이리와 PI 여기서 지나네 이거 어? 역시 일본인이 이겨야돼 일본인이 이겨야맛이야 오연승! 오연승이네 오연승 바꿔줄까? 제목? 오연승 진행중 이제 질 때가 됐는데 나의 운이 끝날 때가 됐는데 아 쏘리야 기술을 맞아주고 일반기를 맞지마 오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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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덜덜덜 오연승 오연승 오연 승 어어어 어버버하자 접속수 아 이거 6연승 가면은 이거 정신차리고 하시네 정신차졌어 숨쉽다 보니깐 정신차리고 정신차졌어 이게 악마발이야 오 질러라 질러 질러 좋아좋아좋아 지름계열이야 야 6승 가겠는데? 어 안돼 안돼 어 야야 기본기 야야야 기본기 못쓰게 해 기본기 야 안돼 기본기 죽겠어 기본기 타기 너무 좋아지 오 한 번만 한번만 한번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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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써줄게 이거 써줄게 그리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레이저 빙스도 지금 검색 중이야 난 알 수 있어 어 러시아 검색 중이야 과연 뭘 보고 이랬을까 뭘 안찾아봤으면서 거짓말하나 아 또 일본사람이야 레벨도 4네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캔 레벨 2야 포인트 봐봐 원희 생냥이 와서 5호 한거야? 아니에요 이분도 2연승째야 2연승 맞아 외놈이야 외놈은 박멸해야돼 지면 역적인거 알지? 옆에 6연승 보고 와 이 사람 잘하나 보다 이랬겠지만 잘하는게 아니에요 절대 못 잘해 쟨 2연승 밖에 안했어 니가 지면 어? 되게 쪽팔린거야 한국사람 별것도 아니네 뻥치니 6연승이었네 막 이런 얘기 할거라고 강커크찐 하면서 어? 조생진이라고 조생진매 막 이러면서 지금 장난 아닐거야 이미 보고왔다고? 요거 봐 레이저니 이미 보고 오셨다잖아 야 잘한다 야 이거 밤이 이미 바꿔야돼? 내 유전승의 마지막으로 엄청 잘해 칸대가 3배 때렸네 야 티끌 때렸네 티끌 야 이기자 그래도 뭔가 스텝이 다르다 야 이렇게 움직이잖아 점프하면 안된대 점프 약간 승룡권 2월라 점프하는거긴 하네 지금 야 스텝이 달라 얘 야 이렇게 움직이잖아 애가 류나캔은 승룡권이라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이 사람 아케이드 오락실에서 사는 사람인가봐 스파키드 스파키드 스파키드인가 봐 장난 아닌데? 어? 하지만 이건 당하나? 아직 적응 못했나? 아직 적응 못했나?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야 농망이더라 깜짝이야 46초만 버티면은 한판을 가져갈수 있어 46초만 버티면은 한판을 가져갈수 있어 46초만 버티면은 한판을 가져갈수 있어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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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지면은 안되는거 알지? 한일전이야 한일전 한일전이다 어 이 사람 잘한다 아이소 아이소 야 딱 노리는것같애 노려보는것같애 오 이겼따 아이소 어이소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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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좋아 아 진짜 엄청 많이 때려도 어떻게 몇 대 때린거랑 똑같냐 얘를 좀 약간 런타게라서 열심히 때려야 되는 애라 한대한대가 내리키기 오 이기라? 좋아좋아좋아 질렀어 아 나 지금 말도 없어졌어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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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말하지마 아 이거 뭐야 이거 와 와 진정했다 와 야 치료승체로 바꿀수있어 역시 스파이 법칙인가 오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아아악 뭐야 뭐야 깜짝이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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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으흐 에휴 바꿔야겠다 아 아 10파운드 1파는 잘못 눌릴 때 기술 잘못 썼네 아 7연승에서 7연승에서 패배했네요 와 아 아 아